여보이지! 마치겠다! 얼굴 똑같은 거 보여줘! 박동혁! 여러분 어떻게 나왔지? 가보겠습니다! 시-작! 왕만두랑 같이 먹는 거 고추 충천 닭갈비? 왕만두랑 맏국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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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인데 되게... 빵이 유명한데야 우리나라야, 우리나라 땡땡빵 있잖아 그 안에 팥 들어있고 아니 팥 들어있고 그거 빵 파트 그 도시야, 도시 땡땡빵 경주빵 빨리 빵 빼, 빵 빼 경주 빨리 빨리 She's very beautiful in 로마 She's best with milk 마리님 뭘로? 아, 클레오파트라 오케이 빨리 빨리 모르겠다 연필 끝에 있는 게 뭐지? 연필 심 그게 첫 글자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막 막 심란해 아 심, 심오 심란 심 심신 각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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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빨리 10월 9일인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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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친이지? 우리가 할아버지가 뭘 지닐지? 재사 그렇게 그게 첫 글자야 재 재헌절 그렇지 이게 2인데 틀리 아니 그 빼야되는 이 있잖아 송곳니, 서랍니 그렇죠 빨리 빨리 몸에 좋은 거야 인삼? 산삼? 이걸 봐야 돼, 이 책이 있어 이런 약초는 여기 책에 첫 글자만 설명해야지, 첫 글자만 알 것 같아 서남북 동 그래 그래 동의복암 그렇지 그렇지 아, 유섭해 아, 깜짝이야 아, 심각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최현서 현서는 몇 개 맞을 거예요? 11개요 이야 문제가 10개인데 11개 맞힐 수 있어요? 네 자, 그래요 자, 갑니다 시작 현서 치카 치카 때 쓰는 거 치약! 아니, 이거 이거 칫솔! 그렇지 엄마 이렇게 티비티드 쓴 거 띵띵띵띵 띵띵띵 자, 잘했어요 이게 뭐지? 박수! 그렇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솜사탕? 아니 설탕? 먹는 거야? 아니 맷자에서 맷자에서 시작하는 거 좀 더 설명해줘 현서야 혓바닥을 아 이렇게 하는 거 뭐지? 이거 글자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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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엄마한테 모르겠다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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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이건 모르겠다 메롱이죠? 현서야 현서 이거 아 아 현서야 동그리 잡아가지고 넣어놨던 거 뭐지? 그게 초기깍? 그렇지 집에서 신하지 말게 신뢰화? 아니면 슬리퍼? 엄마 이게 뭐예요? 물어봐 엄마가 이혜은이에요 하지 엄마 이혜은이 뭐지? 엄마의 이혜은 이건 엄마의 뭐야? 이름 이혜은 잘했어 그래도 몇 개? 여섯 개 맞혔어 까이 이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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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옷은 그냥 이렇게 입고 얼굴이 무슨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막 창으로 막 잡고 막 팔로 막 이러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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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 인디언 아 유 라이크 토이 아 잇 캔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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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말했는데 박지 말고 밤에 나오는 거 봉이 밤에 나오는 거 봉이 늑대 여우 어우 이렇게 나와 새 새야? 아 통과 예 아